숲속을 한참 지켜보는데 뭔가 황급히 뛰어간다. 야생 에뮤였다. 흥분되는 순간이었다. 에뮤는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타조 다음으로 큰 새다. 아주 민감한 녀석이라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.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에뮤를 이렇게 조우하다니 정말 행운이었다. 서호주 대부분의 땅이 이렇게 야생의 상태로 남아있다. 서호주 대부분의 땅이 이렇게? 고맙습니다. 후속하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